삼성 자산운용의 투자자문으로 구성한 ETF모델 포트폴리오 투자 시그니처 ETF변액연금보험 DMP 파리바 카디프 생명은 세계적인 종합금융그룹인 DMP 파리바의 한국생명보험법인입니다. 전세계 35개국 진출, 1억 명의 고객 보유, 2019년 수입보험료 39조 6,408억원, 업계 최상위의 지급여력비율 378%, 보험금 지급 불만족도 0% 등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는 ETF, 왜 ETF일까요? 분산 투자함으로써 소액으로 전체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원유 같은 자산 투자도 가능합니다. 주식의 제가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은 가격에 S&P500 인덱스 펀드를 꾸준히 매입해라. 그것이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투자이다. 자신이 잘 아는 종목에 장기 투자하라.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인덱스 펀드에 분할 투자하라. 저렴한 비용으로 낮은 운용보수, 일반 주식 매도시 부과하는 거래세 면제 가능합니다. 투명성 있게 구성 종목과 종목별 보유 비중, 수량 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저렴 실시간 거래와 빠른 황금성으로 주식처럼 언제든지 쉽게 매매 가능합니다. 시그니처 ETF 변액 보험의 특징 첫 번째 포인트, 삼성 자산 운용의 명품 관리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로 ETF를 도입한 삼성 자산 운용과 BMP 파리바 카디프의 투자 자문 계약 체결로 고객님들은 자문 비용 없는 명품 관리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삼성 자산 운용이 엄선한 6가지 EMP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고객님들은 투자 전략 선택하고 투자 유형 선택하면 분기별 오토 리밸런싱으로 관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AI 오토 리밸런싱이 불안하신 고객님들도 괜찮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24종의 펀드를 오토 리밸런싱 없이 각각 원하시는 비율로 선택 가능해 나만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의 비율 제한 제로 단, EMP 선택 시 운용사의 전략에 따라 최소 비율 존재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분기별 오토 리밸런싱으로 인한 안정성 있는 수익률 ETF 변액 연금 보험의 1년 평균 수익률은 2019년 12월 26일 기준 17%입니다. 코로나 팬덤이 이후로 수익률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1개월간 수익률도 공개합니다. 16%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비과세 혜택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시는 경우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타사보다 폭이 큰 중도인출 기능 BMP 파리바 카디프 생명의 ETF 변액 연금 보험은 긴급자금 필요 시 중도인출도 타사에 비해 더 많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자 적립금에서 기본 보험료의 300% 또는 200만 원 중 큰 금액 유지하시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매월 500만 원씩 총 납입 보험료 1억을 납입하시고 납입 기간 도중 ETF 운용 수익이 좋아 적립금이 2억이 된 경우 중도인출이 2억에서 1,500만 원과 200만 원 중에서 큰 금액을 뺀 총 1억 8,500만 원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가입 가능 15세부터 70세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월납 기준 최저 10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포인트, 편리한 수익관리 모바일로 간편하게 계약관리가 가능해 편리하게 수익관리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이용하여 더욱 간편한 변액 보험 계약관리가 가능하시고 마이카디프 앱에서 쉽고 편리한 변액 보험 수익관리가 가능합니다. 워런 버핏도 투자하는 ETF 다음은 바로 고객님입니다.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빠른 답변으로 응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